인사드리오 이번에 여행윤이옵니다 패션브랜드 더고온생활한복에 여리여리한 핏을 자랑하는 한복드레스를 소개해드리옵니다 모든 옷을 핸드메이드로 제작하고 있는 더고온생활한복은 전통성을 잃지 않고 현대적인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어 생활한복이 패션의 한 장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에 멈추지 않는 브랜드예요 여리여리한 느낌의 연분홍빛 안감에 백색꽃과 하늘색꽃 두꽃이 피어난 오간저 원단을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한층 더 높인 연꽃 오간디 투피스 안고름을 꽝 묶어서 긴 저고리를 착용한 후에 그 위에 가슴 바로 밑으로 허리치마를 겹쳐 둘러주는 디자인이라서 허리라인을 강조할 수 있어 정말 날씬해 보여요 여러분 여리여리한 핏으로 예쁘게 또 전통성 있는 우리 한복도 입을 수 있게 2021년의 더고온생활한복과 함께 더고온 새해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 GMesi 구매기 구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